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성수품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과배를 중심으로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다음 주 사과배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 4천 톤을 집중 공급하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에 대한 최대 20% 할인 판매도 들어갑니다. 이달 말부터는 수입 과일 할인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실적이 통계 작성이 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23년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 3585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혹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지만 올해는 다시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니온제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는데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은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사전 예약으로만 120만 대 넘게 판매되면서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국내 사전 예약에서 전년 대비 11% 이상 늘어난 약 121만 배를 판매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S23 시리즈의 109만 대를 뛰어넘은 역대 최고의 사전 예약 판매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SF 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리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나일간 미국 라스베가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서 보면 많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들이 선보이게 됐었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전세계 기업들이 AY와 함께 양대 미래 먹거리로 평가하고 있는 UAM, 전기차, 자율주행 등을 통칭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 주소, 또 한국의 모빌리티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AI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 자동차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필수 교수님, 최근에 CES 가보면 이제는 가전이 아니다. 거의 모빌리티 판이었습니다. 작년은 아예 모빌리티 CES 이런 평가도 받고 있었고요. 올해 CES 2024는 실은 AI가 거의 속된 말로 도배를 했다. AI, AI였는데 모빌리티도 한 축을 이번에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CES 2024에 좀 나왔던, 오늘 앞서가는 이게 가전 박람회니까요. 그때 모빌리티의 모습들, 미래 방향성들, 어떤 것들에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퀴 달린 휴대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이제 AI폰이 세계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퀴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동차라는 개념을 좀 확대 개념으로 UAM 같이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또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친 로봇빌리티. 로봇빌리티. 로봇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움직이는 모든 수단에 대한 모빌리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또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넣고 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CES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이 부분들이 모든 제품의 연동을 가져온다는 것, 커넥티드 시킨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일 것 같고요. 여기다가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5년 만에 다 동반 출격을 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또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서 CES 자체가 한국판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첨단에 대한 것들도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이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 교수님, 지금 화면에 다섯 가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CES24에서 나왔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로봇, 누가 뭐래도 AI, 모빌리티 저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모빌리티에 다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 모빌리티,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폰 모빌리티, 인프라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가 정말 대세 중에 대세죠? 그렇죠. 모든 분야를, 왜냐하면 모빌리티라는 게 원래 유동성, 이동성 이렇게만 뜻하는데 일단 각종 서비스 이동수단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수단을 부르는 서비스부터 승차 공유, 스마트 물류 이런 모든 것들 어우르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나 특수 이동 차량 같은 게 다 모빌리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합을 통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각각의 기술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예전에는 자동차의 하드웨어가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가 문제였는데 엔지니어.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SDV, 현대가 주장하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이클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얼마나 잘 구동되고 적용이 가능한지가 설계의 한 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우리가 아까 CS, 가전쇼에 모타쇼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진출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과 기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자부품의 원가 비중이 40%를 기준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를 넘기 시작하고 전기차가 아직 먼 미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경우에는 최대 68에서 70%까지 전자제품의 비중이 높아진다 하니까 가전쇼에서 자꾸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타쇼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고 들어갔었어요. 아직도 기계 쪽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가봤는데 모든 AI가 예를 들면 폭스바겐도 채 GPT를 써서 음성 서비스를 하고 벤츠도 당연히 AI가 도입됐고요. BMW는 아마존의 알렉사를 응용해서 차 안에서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하드웨어는 기존의 차 모양, 미래의 특수한 차량이 아닌 모습에서 AI가 접목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약간 이제 50%를 넘어가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요즘에 자동차, 요즘에도 정말 전기, 자율주행차 아니더라도요. 전기 장치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김필수 교수님, 오토라든가 모터쇼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되죠. 모든 말은 이제 여러분 자동차라는 말도 이제 안 됩니다.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라는 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모빌리티라고 말해야 돼요. 모빌리티 하면 이동수단의 모든 총합적인 의미를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움직이는 자동차 개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하면 길이 아닌 험로를 특별하게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환월도 일반 비행기와 틀리게 초저공을 날르는 이런 부분들 다 모빌리티 속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장은 제대로 안 했지만 수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올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요새는 용어 자체가 다 모빌리티로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수님 들었고 학과 자체가 자동차라는 개념이어서 앞에 미래를 다 붙이거든요. 미래 자동차 학과, 저희도 미래 자동차 학부로 바뀌었는데 좀 있으면 자동차 뺍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습관화되면 미래 모빌리티과, 모빌리티 융합과 벌써 학과들도 생기는데 그래서 전시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터쇼가 다 버리고 있고 국내에도 서울 모터쇼가 아니라 서울 모빌리티쇼 올해 부산 모터쇼가 아니라 부산 모빌리티쇼입니다. 작년에 일본도 4년 만에 열렸는데 보통 도쿄 모터쇼 있죠. 그게 저펜 모빌리티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이제는 보편화된다. 그럼 어디까지 확장될까 보면 사실 꿈을 꿔도 좋을 정도로 또 먼 미래가 아니라 5년, 10년 이내에 다가오는 이런 이동수단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탑승하는 경험도 나오니까 아마 우리가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번에 CES도 전체 기체가 발표됐지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아마 3년 정도 있으면 내년 시범 모델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고요. 후반에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는 상형 모델부터 늦어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상형 모델. 그다음에 사람이 타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더 후에 입증이 된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법적, 제도적 움직임이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용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개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아도 기아 모터스라는 게 없어졌죠. 기아 모빌리티입니다. 그렇죠. 하고 잠깐 우리 아까 UAM 사진 봤는데 헬리콥터와 하늘을 아는 차가 다 모빌리티잖아요. 이게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 킥보드 이게 싹 다죠? 그렇죠. 이동하는 게 다고요. 결론은 이제 하드웨어만 지금 설명하셨어요. 헬리콥터, UAM, 오토바이. 그런데 하드웨어뿐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안전하고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모든 수단이 다 모빌리티거든요. 뭐 이제 걷는 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보조장치 같은 거 있죠. 근력 보조장치 같은 거. 있죠. 우리 뭐 미래 영화 보면 이렇게 힘 많이 쓰기도 하고. 입늘로봇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들이 그 수단과 그 플랫폼과 이런 모든 걸 다 어우러서 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이 상당히 확장되는 거고요. 결론은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예전에 하드웨어가 주체였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도 좋고요. 우리가 뭐 콜택시 부르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모빌리티의 산업의 일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카 엔그에 뭐 이런 택시도 모빌리티네요. 왜냐하면 연결해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이 제가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 사람을 실어 나른 데 쓰이는 도구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모빌리티로 융합해서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따로 객체가 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다 연결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도 강조된 게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면밀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전만 해도 130년 동안의 내연기가 나면 엔진 변속기가 독자적인 부분이어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누구나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부품이 반뿐이 안 되지만 모듈 쪽이기 때문에 장난감도 전기차지 않습니까. 완성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전기차는 우리가 말하는 모빌리티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파운드리 하면 반도체 미택 생산이죠. 그런데 모빌리티 파운드리 하면 전기차 200만 대 찍어줘 그러면 200만 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을 얼굴을 틀린 걸 집어넣으면 천의 얼굴을 가진 차가 나오는 거고 뚜껑만 뒤집어 씌우면 다른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의 지배자는 꼭지점은 알고리즘 회사, 인공지능 회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대기차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단순하게 기계 부분만 공급해서는 하천기업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내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데 기존의 굴뚝산업, 공장에서 변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자동차, 강판, 엔진, 창문, 유리 이런 세상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들 그 안에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모빌리티 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정교한 설계도 만드는 걸 위탁 생산도 하는 나라도 있겠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나라도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이용 교수님 모빌리티가 다네요. AI 소프트웨어도 모빌리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는지의 문제일 뿐이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빌리티가 다양화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지하철 버스 환승도요. 어떤 환승된다는 내가 어디서 타고 내렸다는 정보가 정확히 통제가 안 되고 융합해서 안 되면 예전에 각자 요금 냈었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버스 요금 내고 지하철 요금 내고 하지만 이게 환승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만 세이브되고 무료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플랫폼 하나에서 융합돼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걸 모빌리티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삶의 편의성을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빌리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터, 모터쇼 이제 같습니다. 여러분. 김비수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런 모빌리티의 수준 는 진짜 냉철하게 어느 정도예요? 많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진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페이스트 팔로우, 빠른 추격자에서 요새는 퍼스트 무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내하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 아닙니까?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영업이익률 27조 원 넘었는데 아마 영업이익률 따르면 세계 1일 거예요. 모빌리티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합니다. 자율주행 쪽도 물론 예전에 3, 4년에서 1, 2년 격차로 좁아졌지만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선진국 대비해서 한 2년 정도 뒤져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전문가 양성이 있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는 모든 과학 산업이 모두 다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융합형 인재도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의 조합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잘 만들었냐가 다른 타사 대비 차별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하면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거 뭐 계속 규제개혁, 협파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사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강속노조 굉장히 크고 노사에 대한 문제 또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또 폭넓게 산업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융합적으로 조화시켜주느냐가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차, 제가 떠오르는 게 외형도 괜찮고요. 2차전지, 배터리가 한국이 최강이라고 하고 타이어 이렇게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연구하고 있나요? 지금 누가 만들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이 전체적인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차에 있는 각종 카메라나 센서나 영상 기록들이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보행자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차량하고 보행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골목길에서 제일 두려운 상대는 누군가 하면요. 학생들 여럿이 장난치고 있는데 뒤통수 보이는 학생이에요. 얼룩힐지 모르죠. 그런데 아이컨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보행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은 저를 인식했으니까 제가 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뒤통수 보이는 사람한테 좀 더 주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법 중에 비식별화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에서 보행자들이 이 차량을 봤는지 인식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영상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시선 방향이 일로 왔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차를 본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신경 쓰자라고 자동차에 달린 컴퓨터의 부하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했다고 해서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본인 아이를 제외하고 다 모자이크 처리돼 있죠.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영상이 인식되도록 가지는 게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술 그러면 아이컨택을 갖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관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이죠. 그럼 이 연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합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이나 딴 데서 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블루옵션으로 큰 돈이 될 연구를 왜 국내에서 안 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합자 법인을 통해서 하고 그 기술을 사다 쓰면서 차량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는데 일단 기초 바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규제를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회사 사람들의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주면요. 그 규제를 따라서 자동차의 방향, 개발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정책이 뒤따라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처했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빨리 개선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2부에서 좀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CS2014에서 현대 기아차 출격해서 관심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 정말 관심은 많이 모아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지금 UAE 많이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번에 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기체 전체가 좀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만 하더라도 실내 승객론만 일부분만 모줄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합니다. 진짜 만들어졌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인승, 2인승짜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데에서 많이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5, 6명 정도가 타이대예요. 그 정도의 규모로 지금 만들어졌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걸 활성화시켜서는 기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버티포트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수직 2착륙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공에 있어서의 공중파, 전파에 대한 허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제 시스템, 정비 시스템, 또 예를 들어서 교통 어떤 총합적인 융합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정립이 덜 되어 있다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CES은 일단은 기체가 전체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의 중요성 특히 아까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현재 레벨 3라고 해서 한정된 구간 내에서만 자율주행 쪽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치가 못하죠. 그런데 완전치 못하는 거는 지상에서의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도려 레벨 3라 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이 없는 게 저공해를 날려는 하늘이에요. UAM이 도리어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왜? 날아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완벽치 못하더라도 훨씬 더 완성도 측면에서 낮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의 불완전한 자율주행 쪽을 적용을 할 때 UAM 쪽으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낮다라는 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CES는 사람들이 기체를 보니까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왔네? 저거네? 그렇죠. 그리고 저게 언제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대한민국에서는 내년 말쯤에 시범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용보대 이런 것들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는데 다들 요새 또 관심이 택시비 비해서 얼마 비쌀까?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보통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UAM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좀 구체화가 됐고요. 이호우 교수님. 5인용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정부도 2025년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게다가 뭐 RAM, AAM 개념도 커지고 있고요. UAM 이야기 한번 좀 차칼차칼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AM은 도심 내 단거리 항공을 위한 UAM하고요. 장거리 RAM 두 개를 통합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전시된 기체 같은 경우도 조종사 포함 5인이 탑승할 수 있고 보통 지상고도 400에서 500m에서 시소 200km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대 거리는 한 60km 내외 단거리를 이동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025년에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한 다음에 28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 4년 후로 나가오는 거고 이 정도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선보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나 보안법이나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특히 이게 UAM이 있다고 해도 하드웨어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요.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 6G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어떤 통신사가 모두 인벌브돼서 UAM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회사, 자동차 회사가 이끌어다 갈 문제는 아니다. 조금 전에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신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현재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UAM 좀 보면 헬리콥터랑 UAM 차이가 뭐야? 이렇게 해도 시청자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이 헬리콥터 같은데? 일단 헬리콥터 하면 내연기관 아닙니까? 네, 내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날개도 크고 주변에 바람이라든지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UAM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공에 배터리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RAN같이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 하는데 이거는 장거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배터리를 집어넣지 않고 수소연료전지를 집어넣습니다. 장거리. 그건 훨씬 더 뒷량이겠네요. 그렇죠. 에너지 밀당을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UAM 같은 경우에는 버티포트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장을 얘기를 하는데 소음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걸 더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좁아도 되고 또 이착륙도 사람이 탑승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대지예산하고 옥상에서 옥상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옥상 길이 이동하는 부분들.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일단 주택가 위로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한강입니다. 한강이 항로예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러면서 강북 쪽으로 가게 되면 보안 지역이라든지 비행 금지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용산 지역만 하더라도 대통령 휴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나 아니면 인천, 영종독 쪽에서 1차적으로 여의도까지 오고 여의도까지 오고 여의도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쪽으로 건너간다든지 해서 두세 개, 서울만 하더라도 열다섯 개 버티포트를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두 개, 세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먼저 보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요새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 교수님, 정부가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를 통해서 참가 신청도 받고 지금 UAM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그림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강남, 강북, 한강 넘어가는 거는 단거리는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표현은 뭐냐면요. 이게 아직도 불안감도 있고 어떤 추락이나 어떤 페일세이프 개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아라뱃길을 가지고 올해 8월에 시범사업 하거든요. 아라뱃길 위로만 다니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기체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치다 보면 각종 돌풍이나 에라나 통신이 끊겼을 때 사고가 발생해도 일단은 사람들 주거지역으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안전을 염두에 두고 백길을 따라서 강길을 따라서 탄천이나 한강로 주변에서 시범 운영을 할 생각인 거고요. 현재 사업은 테스트라는 실증 단계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행체 및 통신체계 안정성을 검증을 할 겁니다. 결국 올 8월에 시작된 게 한 1년 정도 이상 통신이나 내구성이나 각종 기상확화 조건 영하 16도에서부터 영상 40도까지 모든 조건을 다 테스트를 하고요. 도심에 이제 준하는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에서 비행 테스트를 거칠 거고 지난해 10월 유해이면 상용화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도 이미 제정해서 오늘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될 예정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반적으로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컨스터시엄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렸겠습니다. 저게 미래 먹거리고 이 정도까지 갔다면 경쟁도 다 손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12개 컨소시엄 팀이 이미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또 현대차는 KT대한항공, 현대건설하고 같이 한 팀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LG유플러스 GS건설이 들어가 있고. 통신사를 바뀌네요. 바뀌었죠. 제주항공하고 대우건설. 결국 통신 3사는 모두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는 완성이 돼 있는데 일단 통신사가 모두 참여해서 그 기체하고 컨트롤, 여러 가지 플랫폼 간의 통신, 커넥티드 이런 쪽의 어떤 검증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해킹을 통해서 이상한 전파를 쏴서 SF 영화에서처럼 추락을 시킨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평양으로 날아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검증이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그 이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 운행을 하는데 저는 강남을 횡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가라벳길 타서 계속 무인으로 여러 번 연습을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건데. 김필수 교수님, 이 시장은 딴 게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한 거 말로 안는 거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아직 시작은 제대로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하게 기체만 관련된 게 아니라 항공이라든지 또 아까 건설, 버티포트. 또 버티포트가 단순하게 이창중장은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일반 차가 다니고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지하철이 다니고 도심형 지하 요새 GTX도.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버티포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도 대구 신공항이라든지 부산 가덕도 지금 공항이에요.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버티포트가 몇 개 들어와서 부산 도심지에서 가덕도까지 UAM 타고 가서 바로 일반 비행기를 옮겨 타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한두 개의 버티포트를 벌써 지금 잡고 있고 또 관련된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만들고는 있지만 또 지자체마다 조례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UAM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을 여기다 같이 융합적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아까 관제나 정비, 기체에 대한 거 있죠. 또 공중파에 대한 부분들, 통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융합이거든요. 또 건설도 함부로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 버티포트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은 이해 없이는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소시엄 보게 되면 통신사 하나씩 배분되어 있고 건설사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체 제작하는 업체도 하나 들어가 있고 구색 가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돼야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감을 더 키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UAM, 하늘을 나는 차.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종합예술이고요. 짜있게요, 이용 교수님. 6G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도 LTE나 5G로는 데이터를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하고. 6G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이유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드론 같은 경우 예전에 하나 가지고 조절했잖아요. 최근에는 드론 쇼라고 해서 수백 대가 동시에 하늘에 떠서 용 무늬를 그리고 같이 춤을 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동시에 컨트롤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UAM 생각하시면 UAM 한 대가 떠서 알아뵙기를 가는데 무슨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수백 대, 수천 대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동 수단 사이에 특별한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행 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실시간 경로 체크를 통해서 안전성 검증, UAM 사이에 거리 컨트롤부터 목적지, 항로, 속도 이런 걸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AI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AI가 접점이 돼서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이 다 깔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오히려 이제는 하드웨어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에 지금 통신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6G 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오늘 연초에 가장 먼저 꺼냈던 화두가 6G였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었던 하늘을 나는 차. 이렇게 일단 차라는 표현도 안 맞는데 하늘을 나는 운송. UAM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전기차, 나아가서 전기자율주행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우리나라, 현재는 어떻고 우리는 또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문제점은 또 뭔지 고쳐야 될 점, 보완할 점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율주행차 이야기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필수 교수님, 전기차 전용 플랫폼, 테슬라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만들고 폭스바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전기차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샤오미도 만들고 다 만들죠, 이제. 전기차는 다 만들죠? 맞습니다. 지금 애플카 얘기도 있었지만 구글카. 구글카. 그다음에 LG카, 삼성카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부터 모터, 인버터, 차량 사업도 따로 있어서 벌써 흑자일 정도인데 차만 만들지 않지 거기다 하는 핵심 부품은 다 만들고 있거든요. 차만 만들면 돼요. 플랫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전용 플랫폼이 오픈 플랫폼이 돼요. 바닥에 배터리 깔고 모터를 집어넣고 평평하게 깔고 위에 덮개만 씌우면 차가 천혜 얼굴을 갖고 알고리즘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샤오미카가 본격적으로 SU7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 원래는 레벨 3, 4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못 들어갔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이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BYD에서 전기차 차체, 베어샤시 형태를 만들어주고 도요대에서 덮개 씌우는 형태로 협약 기능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는 누구나 찍어주는 그래서 천혜 얼굴을 가진 것은 결국은 알고리즘의 차이가 그것이 차별하고 그게 아마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나왔지만 투명 OLED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거 차에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문 자체가 투명 OLED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광고가 나오고 바깥에도 보면서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면 내가 옆에 앉았다. 그러면 가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어떤 브랜드 좋아하고 어떤 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춤 전문으로 해서 투명 유리창에 정보가 전달이 돼요. 맞춤 전문으로 개인 전문. 그래서 아까 6G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이동수단, 또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커넥티드화가 돼서 또 휴대폰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전에 과거의 10년부터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뀔 정도니까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무서운 게 벌써 인공지능이 외계인보다 더 무서운 거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여기다 바퀴 붙여서 이동성까지 준다 그러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상당히 놀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 교수님 말씀대로 모빌리티가 다 내가 쓰는 모든 하드웨이에 연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부로 잘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집에 있는 PC로 최근에 PGA 골프 경기를 막 관찰을 합니다. 20분, 30분 보면서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핸드폰을 들고 페이스북을 하면 여기에 골프공 할인 광고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제가 영상을 볼 때 나오는 영상은 조금 전까지 제가 관심이 있고 어제저녁에 본 영상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 구글의 아이디로 이 사람이 골프에 관심이 있고 동영상을 보는지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할인 행사가 뜨는 거죠. 그런 어떤 정보의 공유성이 상당히 무서운 게 최근에 아직 좀 주춤하지만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했을 때 기아한테 위탁 생산한다고 했더니 주가가 막 폭등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역사상 처음 LG저자 상한가 쳤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애플이 나온 드로잉 그림 하나 보면 한 3,500원짜리 그림 하나 놓고는 주가가 막 폭등이 수조 원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EU군인의 김필수 교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애가 몇 명 있고 차가 몇 대 있고 한 5년에 한 번 바꾸니까 차 교체할 시기가 됐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은요. 제가 발라드를 좋아하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각종 정보는요. IT 회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를 어느 거 다운받아 보고 그러면 자율주행 모드가 돼 있는 레벨 3나 4나 상관없습니다. 차 안에서 남는 시간에 제가 뭘 할까요? 워딩 작업을 통해서 업무도 보겠지만 쇼핑을 하거나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띄워주고 피딩해 줄 거는 IT 회사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동차 시장 전체가 지각변동이 있는 것처럼 그림 한 장 때문에 긴장하고 널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빗데이터 정보 싸움이고요. AI를 접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자동차의 성능을 넘어선다는 걸 이미 모든 소비자나 증권과 주가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샤오미까지도 전기차 다 만들고 뭐 진짜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 싸움이 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 면에서 보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아니면 자동차의 상품성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퍼포먼스가 이제 뭐 제로백이다 3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테슬라가 그동안 홍보하고 내세웠던 걸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승차감, 조정안정성, 소음진동, 편의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테슬라보다 전통적인 자동차에서도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자동차 자체의 퍼포먼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상품성이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테슬라가 꿈꾸는 것은 보다 먼 미래거든요.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얻은 각 배터리의 정보나 스테이터스를 통해가지고 이걸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쪽이 원래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활용이나 배터리의 상태를 통해가지고 안정성 점검, 에너지 이런 문제까지 접근을 하면 다소 몇 년 후의 미래겠지만 그런 쪽이 블루오션으로 파이가 커지는 순간 테슬라의 가치는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한다, 스타링크 쏘고 그러니까 완전히 테슬라 플랫폼으로 가면 그렇죠.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베이스로 해서 에너지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면서 탄소 배출권을 최소한 억제하면서도 전기 공급이 가능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테슬라가 꿈꾸고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 면에서 테슬라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모빌리티 산업에서 자동차, 수소 생태계에서 수소차는 한 축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에서 전기차는 한 축이고 하나의 부품일 수밖에 없고요. 전체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테슬라가 다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플랫폼 차원으로 이제 고민은 많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흐름은 3, 4년 정도 갈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 기간 강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반값 전기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반값 전기차라는 게 결국은 내연기관하고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직면할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차의 완성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왜 열광하냐. 오토 파일러 같은 자율주행 또 OTA 같이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 또 한 가지 잘 봐야 되는 것이 테슬라라는 차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플랫폼이나 전체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 구성 중의 하나가 테슬라 차라는 거예요. 아까 충전에 대한 거 또 스타링까지 인공위성을 통한 거 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CIA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엘렌 머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차를 통해서 8개의 카메라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0만 대의 차에서 끌어들이는 정보 또 미국의 NACS 같이 북미 자동차 충전 기준을 가지고 오는 알고리즘 각종 정보 또 스타링크 수백 개에서 내려오는 정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서 스타링크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거 안 주니까 왜? 전쟁의 향방을 결정시킨 정보 그래서 그 한 명한테 빅테이터가 다 간다는 얘기를 미국 CIA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테슬라의 무기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중장기자로 보면 굉장히 무선 회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출만한 부분들은 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2차 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좀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앞에 우리의 떨어진 숙제 미래 모빌리티를 보면 자율주행이란 키워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용 교수님 우리 자율주행의 수준 어디까지 좀 와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제도 개선까지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한 조언도 혹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벽 동행 버스라는 걸 서울시가 운영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버스 같은 경우에 새벽에 보통 3시 반, 4시 이후에 첫 차가 운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나 여의도나 이런 쪽으로 출근하는 분들 보면 아침에 새벽벽스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버스를 증편하고 늘리면 좋은데 운전기사분들이 꺼리고 인력 수급 문제 어려움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다른 교통량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이럴 때 기존보다 20분, 30분 먼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적고 도로의 어떤 어설턤턴트나 이런 게 적은 구역부터 새벽에 혼잡이 가장 몰리는 이런 부분부터 버스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 여의도 등으로 이용하는 주요 버스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했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 빨리 국민들에게 상용화돼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버스 같은 경우 특정한 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용이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4단계를 생각하면 내 차가 주차장에서 알아서 나와서 내가 타고 목적지를 아무데나 치면 100% 손을 대고 가는 레벨 4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까지는 언제 저 부분이 상용화될 건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레벨 3도 지금 3, 4, 9 사이 그 사이죠. 레벨 3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에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안에서만 그리고 기존의 레벨 2.5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차선변경보다 좀 다른 점은요. 기존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차선변경 시스템은 쭉 가다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그렇고요. 네, 오토파일럿. 톨게이트가 나오거나 고속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나와서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레벨 3가 완벽하게 되면 톨게이트 부근에 왔을 때 운전자에게 스마트 크루즈로 핸들을 넘겨받기를 워닝을 하고 운전자가 손을 안 대고 졸고 있으면 비상등을 켜면서 밖길에 가서 운전자가 핸들을 넘겨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결국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까지 포함된 게 레벨 3로 특정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이 되고 자동차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힘들 것 같아요. 또는 힘든 이유가요. 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인류보편적 가치관의 통일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왼쪽은 절벽이다. 브레이크 고장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국민들의 94에서 97%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운전자 한 명만 희생시키고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고 모두 답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동일한 질문을 또 했어요. 그 자동차를 너희 가족에게 사줄 거야. 그랬더니 45%만 절벽으로 떨어지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는 운전자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인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고장이 나면 프로그램을 사람을 들이받습니까? 소를 들이받습니까? 이게 각 나라별 지역별 가치관의 통일이 되기 전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택시 운행하다가 시별에 중단됐죠. 작년 7월부터 운행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가다가 빠른 길로 접어들었는데 편도 1차선에 음식물 쓰레기 차가 있었고 그 차는 사람이 비어서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겠죠. 중앙선 맞은편에 무인택시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라이트 비키고 빵빵 돼도 그 택시는 비키지 않았죠. 프로그램상에 중앙선을 넘어서 내 앞으로 와서 비키라는 프로그램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6분인가 7분 소방차 출동이 지연된 사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차가 사고가 나서 인명접촉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정지해야 됩니다. 측면 접촉 사고가 나면요. 6, 7미터 가서 갓길에 세우고 정지를 해서 사고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인택시가 가는데 2차선에 있는 택시에 사람이 쳐서 무인택시 옆면을 측면 추돌했거든요. 차 대차 충돌로 보고 사람을 끌고 6미터 갔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무인택시 운행이 중단됐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분석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 레벨4는 좀 더 먼 미래가 아닌가 어떤 제한된 구간 내에서의 레벨3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게 너무 엔지니어리 측면에서는 핑크핏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샌프란시키카 운행하던 것도 흐리거나 비 오는 거 눈 오는 건 절대 운행을 안 합니다. 흐려도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것저것 빼놓으면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지금 현재 라이더 센서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 네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통앞에서 쓰거나 또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고 있는데 문제는 밤에 야간이라든지 또는 이를 위해서 폭우 폭설 먼지가 많은 지역 운행을 못 합니다. 왜? 반사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얘는 동물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빼다 보면 레벨3도 안 돼요. 우리나라 현대차도 작년까지 재작년 말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작년에 결국 또 못했잖아요. 그런데 레벨3 자체도 한계점이 많은 거예요. 보험도 문제지만 법적인 체계도 그렇고 책임 소재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이거 사망했을 게 어떻게 네가 책임질래 이라는 부분들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가 좀 틀리거든요. 제도적으로요.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레벨3,4를 단서조항을 빼고 이것저것 빼면 안 돼요. 어떤 조건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레벨3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멀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기술의 문제보다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빨리 우리가 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거 법부터 이게 더 급선무네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사람 중심에 인격체 중심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에 나오게 되면 법적 인격체라고 해서 자율주행 한 대 한 대에다가 인격체를 부여를 해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생기면 차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 차에서 보험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 5년 전에 국내에서 국제형사법대회가 대검찰청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밤 12시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요. 법 때문에 싸웠어. 왜? 지금까지 해결돼 안 되는 법이 새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이 어떻게 안착되느냐 관습에 대한 것 습관에 대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급하게 왔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빨리 가고요. 잘 따라잡고는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문제 법의 영역이라든가 도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병행하느냐가 진짜 관건이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계셨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요. 현 체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아주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부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상속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뀐다면 어떻게 개편을 돼야 될지 상속세 개편 방향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